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9번째는요. 금융정책. 금융정책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정책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기 수직측의 물가, 수평측의 소득, 그리고 우하향하는 AD곡선과 우상향하는 AS곡선이 만나는 요점에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죠. 자, 만약에 이 국민소득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 즉 경기가 과열됐을 때나 아니면 이 국민소득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을 때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융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예컨대 이 Y0가 너무 작아서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금융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때 AS곡선을 움직이는 건 앞에서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AD곡선을 우측으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균형이 이쪽으로 달성돼서 Y1으로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만드는 정책 중 하나가 금융정책입니다. 이제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포인트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통화량이 되게 중요한데 통화량이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 돈이 들어 다니는 거죠. 돈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세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조금밖에 안 되죠. 통화량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밖으로 이제 돈 밖으로 나가면 이 돈으로 시중에서 돈이 돌아다니죠? 그러면 통화량이 더 많아요. 이거 뭐예요? 중앙은행이 주는 돈. 그렇지.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가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죠? 본원 통화가 나가게 되고 그 본원 통화를 가지고 승수 효과 등을 일으키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됐었잖아요. 그죠? 통화 승수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금융정책에서 돈이 한국은행에서 나가면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고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통화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융정책은 이런 물가안정에서부터 완전고용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중간 목표로서 이자라던가 통화량을 관리해서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시도를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여러 가지를 다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은행의 지상 목표는 최종 목표를 오직 그냥 물가안정에만 두는 이런 물가안정 목표제를 두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로서. 자 그러면 이런 금융정책의 수단이 이제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개시장 조작과 재할인율 정책과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개시장 조작. 근데 요즘에는 공개시장 조작이라 그러면 뭔가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어디에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공개시장 조작을 써요. 우리나라는 사실 공개시장. 이게 왜 공개시장 조작은 뭐냐면 국채 있죠?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사고팔면서 국채가 뭐예요? 그렇지. 국공채라는 거는 국가나 또는 지자체. 걔네들이 발행을 한 채권이에요. 돈 빌리면서. 그거를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채권이 있다고 쳐봐요. 채권이 있어. 국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채권을 시중은행에게 매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0억짜리 채권을 사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은 100억이라는 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자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은 감소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다시 거둬들여요. 국채를 매입을 한다.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면 채권이 한국은행으로 가면서 돈 100억이 시중은행한테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통화량이 들어오는 거죠. 아주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채권을 매각하면 누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 왜? 돈이 들어오니까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을 한 채권의 가격을 줘야 되니까 시중에 돈이 통화량이 많아진다. 명심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나 쓰인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좀 안정적인 곳에서 쓰일 수 있어요. 즉 채권이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지 이걸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못했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스멀스멀해 할 수가 있게 됐냐면 IMF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균형재장을 달성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세금 내에서 다 해결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재정정책을 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이제 발행을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IMF 때부터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국채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개 시장 운영으로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자 국채가 국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 대체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도 좋고 어떤 도 뭐 부산시 그런 데서 발행하는 게 국공채인데 통화안정증권이란 거는 그야말로 이 통화량만 조정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을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국채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게 있는데 요게 RP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오면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만 알아주세요. 자 환매가 뭐에요? 환매가 환매가 어떤 거를 팔았는데 이거를 다시 사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사들인 거야. 어떤 걸 팔아놓고 이거를 다시 사들이는 걸 우리가 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RP 7일물 혹은 RP 3개월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예컨대 RP 7일물이란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요. 한국은행이 20억 원어치의 RP를 일반 시중은행에게 20억 원어치의 시장을 시중은행에게 요거를 환매 조건으로 매각을 했대요. 20억 원. RP 7일. 그러면 한국은행이 요거를 시중은행에다가 20억 원을 주고 요걸 팔죠.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한국은행이 다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요 RP를 반드시 사들이면서 여기 있던 돈을 다시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팔았던 걸 RP 7일물이면 7일 있다 다시 사야 된다고. 그러면 돈이 7일 동안은 한국은행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7일 있다가 다시 시중은행으로 나가겠죠. 단기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때 주로 쓰는 게 요 RP. 특히 7일물입니다. RP 7일물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RP 7일물이 우리가 여러분들 금통위에서 뭐 기준금리를 조정을 한다는지 뭐 그딴 소리죠. 정확하게 해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이 RP 7일물이에요. 단기로 요거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RP,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각했다. 통화 안전증권을 중앙은행에서 매각했다. 국채를 매각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다 시중에 있는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죠? 통화량 증가 감소 감소. 오케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자, 해서 요거 요거. 그런데 봐봐요. 통화량이란 것이 시중에 돈이 굉장히 흔해지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러면은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자,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흔해. 근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돈의 가격 아니에요. 돈의 가격. 통화량 흔하면 돈의 가격인 이자율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감소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을 싹 걷어들였어요. 채권들을 팔아서. 그러면 이자율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통화량이 감소해서 돈이 굉장히 흔한 게 아니라 귀하죠. 그럼 이자율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공개 시장 조작으로서 뭐를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사실 뭐를 목표로 하는 거냐면 이 이자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야. 통화량을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자, 재할인율 정책이란 건 뭐냐면 이것도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기원까지 내려가면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목표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그냥 일반 시중은행 있죠?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한테 얘도 돈을 빌리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한국은행도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줘요. 한국은행은 근데 일반 시중은행, 국민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그런 은행에 돈 빌려주거든요. 그때 적용되는 이자,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쓰여, 이런 거는. 거의 안 쓰여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재할인율이, 재할인율이 굉장히 재할인율,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면 시중은행은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은행에 있던 돈이 재할인율을 낮추면 이제 시중은행들이 많이 빌려가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시중으로. 그러니까 재할인율을 낮추면 돈은 통화량은 많아지. 통화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재할인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일반 이자율도 낮아지게 되겠네. 그렇죠?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왜냐하면 봐봐요. 일반 은행이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은행한테 돈 빌렸다고 소문나면 은행 문 닫아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은행의 어떤 그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은행한테 돈 안 빌립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으면 그냥 은행끼리 빌려요. 시중은행끼리. 그때 써먹는 금리가 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짜리. 가장 최단기 금리. 콜금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할인율은 사실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안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와요. 재할인율을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통화량은 많아지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율 기억나시죠? 지급준비율은 고객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예치했는데 이 지급준비율은 각 예금의 성질마다 다 틀려요. 우리나라는 요구불예금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돈 썼다 폐타하는 그런 요구불예금 그런 요구불예금은 7%를 두고 있고요. 장기 저축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지급준비금을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 틀려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3%인가 그래요. 3%인가. 근데 요구불예금은 7%고. 근데 이 지급준비율이란 게 예컨대 100억인데 지급준비율이 7%면 은행에서 은행의 고객이 100억 예금하면 언제 이 고객이 돈 달라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억은 놔둬야 돼. 그러니까 이 7%죠. 100억의 7%죠. 그걸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지급준비율이 높아요. 높으면은 이 8% 근데 이 지급준비율은 우리가 한국은행 중앙은행에다가 꼭 놔둬야 되는 법정 지급준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면 법정 지급준비율을 얘기한다고 치고 그러면 한국은행에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7%만 넣어뒀으면 되는데 지급준비율이 5%래 봐요. 그러면 이 5%는 한국은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7%보다는 시중에서 돈이 많이 돌아다니겠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죠. 지급준비율이 이제 10%로 높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로 높아지면 그러면 한국은행이 100억 중에 10억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럼 한국은행에 돈이 더 많이 돌아왔죠. 그러면 어떻게? 시중에 돈이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도 올라가겠네. 통화량이 적어들어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좀 꼼수인데 봐봐요. 재할인율이죠. 그다음에 지급준비율이죠. 이율을 높이면 이자도율이잖아. 이자율이잖아. 이자율도 같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요 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을 낮추면 이자율도 낮아진다. 통화량은 근데 반대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이 많아져요. 지급, 재할인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적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고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통화량이 작아져서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꼼수인데. 율율 하면 이자율도 올라간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셨죠? 자, 근데 이것도 안 써요. 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공개시장 조작을 쓴다고 우리나라는. 재할인율을 안 쓰고 그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도 안 써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7년에 원래 5%였다가 지급준비율을 7%를 높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금융위기 때 조정된 이후로 그때 아직 계속 유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급준비율을 이거를 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 지급준비율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 모든 은행의 돈을 예를 들어서 한 2%만 올려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몇십조 되는 거죠. 그렇죠? 백조 막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2조를 묶어두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이것도.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을 쓰는 겁니다. 주로. 네. 핵심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게 뭐냐.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려면 중앙은행이 돈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중앙은행 쪽 한번 볼까요. 자,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게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았죠. 팔았으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줬겠네. 금융기관한테. 그러면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시중으로 나간 거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겠네. 그렇죠? 통화량이 늘어나요. 감소하는 거 찾는 거니까 아니네.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겠죠. 통화량 증가하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을 하니까 돈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감소. 답은 3번이네. 감소하는 거 찾는 거니까. 자, 이것도 볼까요. 수출업자들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대요. 자, 이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수출업자들이 외화를 환전을 하면 어디다 환전을 하냐면 일반 시중은행에 주죠. 그럼 일반 시중은행은 봐봐요. 이게 은행이고 이게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야. 그러면 이게 수출업자죠. 그러면 수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바꿔주세요. 하면 은행은 어떻게 100달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되나? 10만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은행이 또 이 달러를 갖고 있어봤자 뭐예요 은행이. 그쵸?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또 100달러를 주면서 나한테도 10만원 주세요 해서. 그럼 중앙은행에 달러는 들어갔지만 원화는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수입업자들이 외화를 환전해서 수입업자들이 가져갈 때는 대략 어떻게 해요? 그 통화량은 감소하겠죠. 외국 돈은 나와서 소용없어요. 우리 통화량을 늘리는데 한국 돈만 소용이 있는 거지.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했대네. 그러니까 돈 더 많아지겠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로 하세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간목표관리제를 해가지고요. 이런 정책수단을 가지고 중간목표로 이자율과 통화량을 정해가지고요. 최종 목표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이제 굉장히 금융환경이라던가 경제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얘네들과 얘네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딱 떨어지질 않게 됐어요. 서로 막 이렇게 불확실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다 한다는 건 무리고 우리 물가안정이나 제대로 시키자 해가지고 중간목표관리제 대신 어떻게 물가안정목표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케인지학판하고 이 통화론자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통화량을 조절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자고 그런 애들이 누구였냐면 통화론자들이고요. 케인지학판은 이자율을 조절해가지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자. 이제 이런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통화량을, 통화량 자체를 조절하고 이자율을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금융상품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떤 확실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요즘에 이자율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치라는 거는 중간 목표 그딴 거 필요 없이 우리가 공개시장 조작,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 안정이나 시키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그 RP 7일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조정이 되니까 물가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 단위로 물가를 정합니다. 3년 단위로 물가를 정해서 우리가 중기 안정 목표라고도 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금융정책의 파급 효과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경경로 이런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경로라는 건 뭐냐면 기준금리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인하를 하게 되죠. 뭐를 팔아가지고. 그 금융상품이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팔고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시키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콜금리, 은행끼리 거래하는 콜금리도 낮아지고 모든 금리들이 도미노처럼 다 낮아집니다. 이 기준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시중에 있는 보통 대출금리도 인하가 되겠죠. 그러면 투자와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돼요. 어? 투자와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이거 뭐예요? AD,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M에서 이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소비지출이 증가하네. 그럼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총수요 증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까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걸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 그 소, 우리 국민소득이. 알았죠? 그거 하려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거입니다. 이게 금리 경로예요. 금리 경로. 이자율 경로.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자산가격 경로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보통은 투자처를 이런 예금이나 그런 거, 채권 이런 걸 안 사고 다른 데다 투자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금리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럼 예금을 안 하고 이 은행에 있는 돈을 자꾸 해다가 어디 다른 데다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이 투자는 그냥 이 아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과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그런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소비지출이 증가해요. C가 증가하죠. 그럼 아까 위에서처럼 위에서처럼 이 C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D 곡선이 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즉, 금리를 인하하게 되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런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환율 경로. 아유, 여러분 여기서 방금 전에 채권 가격 떨어진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채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봐봐요. 수요가 증가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느껴서 소비를 많이 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아셨죠? 자, 혹시 오해하실까 봐. 자, 그 다음엔 환율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금리들도 다 올라간다고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겠네. 그럼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돈이 많이 이게 지금 한국 돈이야. 한화 프로야구 이랬는데 자, 이거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1달러에 천 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달러가 많이 들어와. 달러가 많이 들어와.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행에다가 넣어놓을 때 예를 들어서 5%인데 한국에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10%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5% 이자를 더 먹으려고 외국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흔해져요? 외국 돈이 굉장히 흔해지죠. 그러면 한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외화가 많아지게 되면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이거 나중에 외환시장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그건 예컨대 환율이 800원으로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야지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고 환율이 낮아야지 환율이 낮으면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나중에 이제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할게요.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했죠.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자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서 순수출이 증가해요. 순수출이 증감하면 우리 X-M에서 지금 수출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총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환율 경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신용 경로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통화 정책을 통화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죠. 그러면 이제는 은행에서 그동안 신용도가 아주 초 A급만 돈을 빌려주다가 A급까지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나 가게들이 더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게 되죠. 이것도 지금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즉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대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경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딱 낮추죠. 그러면 어 이거 한국은행이 물가가 지금 높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기준금리를 아니 저기 기준금리를 낮추면 물가상승 낮춘다는 거는 물가를 좀 이게 낮추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면 높이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물가상승이 실제로 낮을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제품의 가격이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실현적 기대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 많이 나타나는데 야 저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너도 나도 다 생각하면 그 주식을 서로 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경로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핵심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화폐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면 기업은 신규 투자를 축소한다. 이거 맞아요? 모르겠죠 이거. 자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 투자 얘기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화폐 시장을 한번 볼까? 화폐 시장이 여기 이자율이고 이거 지금 통화량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화폐 수요곡선이죠? 그리고 이게 화폐 공급곡선이죠? P분의 P분의 MS 근데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여기였다가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율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맞아요.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고 맞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냐면 보통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주로 사는데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부동산을 사야 될 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돈 빌려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내려면 그만큼 덜 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자, 세 번째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주식가격은 상승하여 투자가 촉진된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식가격은 상승한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민간의 자산 증가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가 이자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민간에 있는 자산 어떤 거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고 느껴가지고 수요가 증가한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한다. 맞아요? 이게? 틀렸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얘기가 없더라도 통화량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해야지. 하락해야지. 그리고 봐봐요. 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가격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반대라고 그랬죠? 이자율은 하락해야 돼. 여기서 자,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봐봐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요 금융정책의 파급효과 있죠? 요거 5개 요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공개시장 운영 그거 있죠? 거기에서 명심하셔야 될 건 진짜 이거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통화량이 줄어들어. 통화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요.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면 그때는 그때는 통화량이 많아져서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서 이런 금리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 금융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공개시장 조작이나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금융정책으로서 총수요 곡선 즉 이 AD 곡선을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근데 핵심 주제 42에서는 재정정책이라는 거를 또 배울 겁니다. 그 재정정책은 이런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근데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던가 아니면 정부 지출 우리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재정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